자 여기 보면 ddd 라고 써졌죠 밑에 바로 다운 스트로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스트로크 있기 때문에 다운 스트로크 4분의 3박은 강세가 강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기타도 강을 치는데 기타에서 강은 베이스를 강하게 쳐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6번주부터 1번주까지 강하게 베이스랑 베이스 근음음이랑 상관없이 1번주부터 6번주까지 단 들려야 되지 않은 음음 뷰트를 왼손이 한다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로크에서요 좀 힘있게 여섯 줄을 내려서 강을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은 약 약 약은 대부분 기타에서 스트로크 1 2 3번줄 위주로 약하게 약하게 쳐주는 걸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전체 약하게, 약하게, 전체 약하게, 약하게, 전체 약하게, 약하게 이런 그룹인 거죠 이 두번째 패턴은 강, 약, 약, 강, 약, 약 그 다음에 세번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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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 UP 이라고 나왔어요 강, 약, 약, 강, 약 그렇지만 제 입에서는 강, 약, 약만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3분의 3박자 그룹과 강, 약, 약이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비트는 꾸며지는 것 밖에 안돼요 네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느린 곡에 써야 굉장히 올리는 교회에서 좀 많이 씁니다. 4분의 3박, 느리잉 패턴 때 보시면 윌리스 뭐 어메이잉 나같은 제지사일리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어메이잉 뭐 이런 느낌이죠 자 다음은 3박자 궁, 짝, 짝이었구나 1번 패턴 가장 중요한 강, 약, 약으로 쳐 보는거에요 강, 약, 약, 강, 생일 축하합니다 강, 약,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궁야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그리고 2번 패턴이 약박을 나눠 준거였습니다 보면 좀 더 경깨 하죠 사랑하는 궁야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여기 에서 리타르가 있죠 그리고 코드가 바뀔 때는 베이스까지 6버츠를 다 쳐 주는게 좋아요 약이라도 그리고 3번 패턴은 강까지 나눈 거였어요 좀 더 음악이 뭔가 달리는 느낌이겠죠 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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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턴은 느린 곡이 쓰인다고 그랬죠 좀 느리게 해 볼게요 구,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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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궁야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궁야의 생일 축하합니다 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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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써 4개를 다 적용시켜봤습니다